자 바로 이어서 가죠 바로 이어서 갑니다 물통만 내놓고 왔습니다 일단은 거의 끝물인 것 같죠 분위기상 수첩을 좀 볼까요 사건 문서를 봐야되나 사건 문서 아 사건 이렇게 많이 남았어? 아 많이 남았네 나는 이제 이걸로 끝났잖아 아 이렇게 이렇게 남았군요 많이 남았네요 많이 해결했어 그리고 사건 할게 별로 없었어 그냥 뭐 이동만 살짝 해도 하나씩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후첩이라도 한번 볼까요? 다 끝나가는 것 같다 이 생각엔 사망 사망 에드랑 칼리토 에드는 그냥 이제 아 에드랑 칼리토가 동갑이야?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살아계시는 분들 아 나 진짜 많이 죽었네 아 내가 죽인게 아니지 지가 죽은거지 뭐 내 탓인가 뭐 이사벨라 물음표 물음표 많이 살았네 유신지 아담 아 얘 이름 이런 이름이었군 이거 어떻게 알았냐? 서른다섯 살 밖에 안돼 50대 베테랑 아저씨인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다 젊어 아직 못 본 사람이 좀 많네 로스 토냐 쟤네는 솔직히 나는 무죄야 몰라 쟤네는 지들이 못 와서 죽은거야 내 탓 아니야 조 슬레이드 케이 넬슨 닉 로저 닉은 뭐야 얘는? 웨인 아 내가 구해온 애구나 레이첼의 친구다 졸리유 아 졸리유 좀 구해줄거 그랬네 레이첼이 여기 들어가나봐 아 이거 좀 안타깝구만 스티븐 셰프먼 아 이 서른일곱살밖에 안된다고 왜 이렇게 다 젊어? 외모에 비해서? 자 그러면은 알고보니 다 친구뻘이잖아 이거 자 이거 어찌됐건 갑시다 아 시작하죠 어 일단은 없죠 어 마지막 수사님고 나발이고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방법이 있는거 어디 가야되는거야? 아니잖아 여기서 진행되는거 아닌가? 아니네 가야되네 아니 여기네 그러면은 잡, 잡지 먹으러 가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갑자기? 나가서 뭐 이벤트가 있는지 이 시체는 여기다가 방치해두는거야? 내가 구해온 다른사람들은? 쟤 누구에요? 혼자 있냐메 누구야 너? 나 너 구해준 기억 없는데? 누구지 쟤? 기억 안나는데 난? 저런 애가 있었나? 뭐 줄거 없냐? 오티스 너무 여유넘친다 여기 한명 있어야돼 인간적으로 저기 자리도 이제 부족해서 좀비소리 겸 빨리 난로 해서 가자 주궁 하나 가져가구요 필요한건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제하구요 최후의 수단이 남았다 아 너무 한적한데 나 진짜 빡셌었는데 계속 갑자기 너무 한적해졌어 퀘스트 빨리 줬으면 좋겠어 퀘스트 빨리 줬으면 좋겠어 어 너무 길어 초록색인건 진짜 오랜만이야 초반에 극초반 이후로 처음이죠 마지막 수단은 혹시 마지막 수단을 보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되는건가? 최후의 수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런 귀찮은 내용이 있는건가? 에이 설마 40분이니까 30분쯤에 끊으면 되겠네 저놈이 물통은 한천날부터 손잡이 떨어지고 아주 그냥 귀찮아서 반품같은거 안하는 성격이라서 내버려보는데 저렇게 그냥 부서져있으면 어떡하냐 이놈에 제대로 된게 없어요 하여간 잘좀 양심껏 팔지 말이야 일부러 약간 가격대 있는걸로 골라도 거기서 거기야 비겨! 뭐야 얘네들 내 소끼가 울부짖고 있다 망했다 얘 왜이렇게 왜이렇게 센설화냐? 예스! 아 겨울치 너무 안준다 먹은거 맞아 500? 바리게이터 안쪽에 음식있죠? 왜 없냐? 걔네 구조될 때만 걔네가 갖고있던건가? 아 에어컨 잠깐 트니까 너무 시원하다 이게 에어컨이구나 아 너무 추워 5분이상 쓸 수가 없네 이게 뭔 경우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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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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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누구야 길이 누구야 뭐야 얘 뭐하냐 뭐하냐 당연히 공짜겠지 뭐다 그냥 음식 먹으러 온건데 여기서 길이 있네 길이 길을 잃었죠 라임 좋구요 으흠 하하 네 어흐 우웩 아흑 어흑 흠 아흐 으흠 너 같이 싸울래? 나라? 토끼 어때? 토끼 줄게 이거 토끼 워낙 좋은 무기라서 기를 들면은 활약할 거 같은데? 안 오는데? 일단은 잡지 가지러 갈게 너를 구하는 거는 뭐 나중일이고 갔다 와서 일단 대화 한번 더 걸어보죠 어 말한다 지금 어 뭐야 이거 뭐야? 전단지 붙여놨어 그리고 유지터널 봉.. 보수 열쇠도 챙기러 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안 오는 게 낫겠다 제가 어 한방이고 너무 좋다 다는 게 어디 있었지? 아 너무 많은데 사이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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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서 죽어있어 잘했스 어디였지? 저쪽이었나? 아 맞아 저 다리 있었던 거 기억한다 아아 야야야야야야 아저씨 경찰은 그러면 안 돼 스펙 키real 距ệu 잡지사 검강일 뭐야? 이거 봐 오오오 별이 별게 다 있고만 범죄 이야기 칼날 무기의 내구력 3배 이거구나 또 없냐 좋은 거 좋은 걸 좀 찾아봅시다 여기까지 온 김에 잡지점이군요 우리 앞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운동기구였으니까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사는 법 알 수 있나봐 아 비켜 빨리 그냥 걔 때문에 기분 상했어 야 대박 빨리 가자 나는 구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 내구도 3배면 얼마나 많이 쓸 수 있는 거야 도끼 지금 3정 있는데 9정만큼이잖아 9정이라 그러면 안되지 9개만큼 아 뭐라고 해야 되냐 9자로라고 해야 되나? 아 몰라 어쨌든 개꿀이라는거 사이코 많이 죽였는데 겸 진짜 안오른다 일개 사이코 따위로는 한도가 있는 것인가? 아 잠깐만요 꺼지세요 어 으어어 할래다 그냥 비스키너 한 잔 하러 가자고? 어우 벌써 시간 저렇게 갔어? 와 이게 이 정도야? 50% 상승으로 그냥 무조건 차겠죠? 어 하나 가져가고요 도끼가 너무 아까워서 못 주겠다 도끼 다시 죽으러 안 갈 것 같아 느낌상 느낌 너무 좋긴 한데 시간 좀 그렇고 뭔가 할 것도 다 있을 것 같고 아저씨 왜 이렇게 체력이 없으세요? 뭐야 풀피드 했잖아 원더랜드 쇼핑 가게라고? 아 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아 저거 나중에 하자 보스 같다 어 이제 하면 죽을 것 같다 왠지 아 봐 길부터 살려주고 가겠습니다 너를 살려주는데 약간 이제 시간을 할애한다는게 좀 아깝긴 한데 한 사람이라도 살려가면 좋지 뭐 도와주기가 있네 아 내 위스키 아 내 위스키 내 위스키 값어치 해야된다 아 터널 열쇠는 가져가지도 못하겠네 꼬리보니까 아 빨리 죽어서 도와줄게 빨리 붙어봐 아 좀 비켜봐 아 뭐야 하아 게임 진짜 비겨 야 그만해 이씨 가자 무기슬롯 증가 너무 좋다 무기슬롯 계속 먹어야겠는데 잡지라는게 있으니까 너무 편해 음식 회복량도 있고 음식 회복량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 사이코 너무 많아 저렇게 생존자가 많을 수가 있어? 좀비만큼 있는데? 저런 덴 보면은 들어가게 되면은 길부터 안아야겠어 들어가게 되면은 길부터 안아야겠어 아 안고 있네 뭐야 내가 대화를 걸다가 도중에 나가버리면은 체력이 시간에 맞춰서 주나보네 어디가는거냐 나 어디가는거냐 나 저 칼부지 너무 좋다 칼내고도 3배 해도 부서질땐 3배 하면 또 부서진다 웃긴게 원래 그렇게 내고도 자체가 높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내고도가 들어간다는게 뜨는게 너무 편하다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거 어 비켜 비켜 어 가자 이게 정신을 모자려 더러와 서른아홉살 이 스키 좀 작작 맞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얼마야 어 레벨업 했다 육만? 순합니까 헤엑 대에이 박 아 나 가장 원하는거 떴어 잡지 하나 더 과자 뭐 있지 않을까 좋은거 야 솔직히 무기슬롯은 저정도가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땜에 저기 음식 먹는거를 빼도 되겠다 어차피 음식은 내가 좋은거 그냥 골라서 먹으면 되니까 안 차는 거 어차피 한깐 차는데 50% 차파차는 한깐 반이잖아 이제 반 개라는 게 차? 그냥 좋은 먹는 걸 좋은 거 먹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그냥 내 생각에는 아 여기 필요 없어 아 필요 없어 아 뭐 이딴 것만 나와 장난감에 내구려? 필요 없죠 아 저런 것만 있냐 저긴 혹시 잡지 없나? 여기는 일단은 장발의 남자를 하러 갑시다 마지막 수단은 뭐 붉은색 떠야지 될 거 아니야 30시간 남았어 어차피 도끼 가져가야 되고 어 잡혔네 어 잡혔네 오우 많아 많아 열어 축하 예고도 같은 거 못 보나? 다 가자 장발의 남자 어딨어 원더랜드로 했지 완전 빅 도끼맨이네 아 나오다 빠르다 아퍼아퍼 과자 과자 먹자 뭔가 조금 더 찬 것 같은데 이쪽이랑 반대쪽인데 장발의 남자라 어느 놈인지 궁금하구만 너무 멀긴 한데 한번 갔다 오면은 시간 다 되겠어 와 이건 솔직히 쓸어야 된다 이거는 정의를 위해 쓸어야 된다 어 나름 찼어 빨리빨리빨리 다음은 위스키다 혹시 위스키 쟨 사라졌냐 아직 남아있네 위스키 특이하네 이게 뭐지 이거 대신 넣자 음식량 회복량 같은 건 필요 없겠지 아버지는 도끼야 나 식점이라서 그냥 별거 없겠지 아 저장을 하나도 안했네 저장을 좀 하고 하죠 괜히 죽을지도 모르니까 보스전이기도 하고 어디냐 오는 길에 세이브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가서 하고 오자 시간이 약간 남으니까 시간이 약간 남으니까 와우 저기에 화염병을 든 장발에 남자가 있다 이거지 딱히 뭐 생각나는 건 없는데 남자 있다는 거 아니야 야 근데 길을 주운 거는 대박이다 진짜 나는 목적이 있어서 온 건데 가는 길에 죽은 거 아니야 길은 개이득이지 장발의 남자 누군진 몰라도 도끼맨의 힘을 보여주겠어 저기인가 본데 어? 뭐 여기야 위야 어 여기네? 아니 찐이잖아 하이퓽 아 아 호흡 그러면 왜 이래 하면 왜 이래 뭐야 왜 이래 주구 너는 아 좀 느리다 어우 야 뭐야야 뭐야 방어 좀 한다 이 말이지 들어와 폴 헛다까지 하자고 아 너무 빠른데 쟤 다이나마이트를 던지면서 다니네 좀비 저렇게 많은데 그냥 아이씨 좀 안 좋네 아 아 뭐 진짜 귀신같이 나보다 약간 빠르다 어 동선에 따라서 쫓아가면은 개손해보겠다 아이케 원거리를 잡아야되나? 뭐야 병신이니? 폴아 도끼란다 이게 제육총 쓰기 좀 아까운데 한 장밖에 없어서 지폭탄이 지가 다치네 나보다 더 많이 다치는데 아 놔 아 짜증나게 뭐야 이것이 도끼전사입니다 뭐하냐 어 폴아 뭐하고 자빠진거야 이렇게 한잔해 하하 헉 겨부자나 아 잠깐만 나 뀨란 녀석 아 뭐야 다 떨어졌어? 마지막은 도끼로 마무리한다 죽어라! 그걸 안 맞았다고요? 어디가? 야 야 도와줄게 야 이건 좀 심한거 같다 도와줄게 야 어떻게 도와주면 돼? 알트? 도와줄 수가 없어 던지는거잖아 이거는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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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안해 미안해 고의가 아니었어 ㅋㅋㅋㅋㅋ 으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돼! 죽지마 내가 죽지마! 미친따 녀석 아 나 올수 있지? 아사 두명 구해간다 아 이거 내꺼에요 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거는 내 계산이 없었는데? 그래, 줄게 야, 집 이렇게 된 거 아, 뭐야? 너는 손이야? 도끼 돈 거 아니지? 왜 저거 신나하냐? 그만 줘하고 빨리 오세요 미친 아줌마야 돌려차기 습득했대 보죠 어떤 기술일까? 와 별이 별게 다 있네 지금은 못 쓰겠네 빨리 오세요 뭐 하나로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자 다행이다, 아래층이라서 위층에서는 좀 힘들었을 텐데 사이코도 내가 전에 다 죽여놔서 없나 봐 왜 그래, 미쳤어? 저게 저거 속도를 좀 갖고 싶은데 진행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더 느린데 야, 그런 도끼 들고 잘 도운다 개 신기하다 오세요 여기는 위스키로 가져가죠 넓은데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자 누구 있는 거 맞지? 둘 다 안 보이는데? 오, 둘 다 오네 왜 이렇게 느리냐?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더럽게 느리네 여기 갈 수 있을까? 너무 많은데 여기 적금 놀랐잖아 빨리 와 아, 왜 이렇게 안 와 아, 또? 아, 진짜 어딘데? 아, 바로 앞이네 이러면 가야 되잖아 따라와요 아, 참나 웃기네 이거 데려다 주는 게 좋긴 해도 일단은 데려갈 수 있을 만큼 데려와서 가야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야외로 가면은 차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그렇다고 좀비 많은 데로 가도 불안한 건 매한가지지 아, 저기서 갔다 올 테니까 아, 저기 위스키 있으니까 상관없겠지 아, 가면 되네 아, 비켜 미안해, 미안해 의도한 거 아니었어 아, 야, 빨리 와 어떻게 죽잖아, 둘 다 야, 빨리 와 야, 갈 거야 몰라 죽어, 그냥 아, 왜 이렇게 많아, 이씨 부자! 아, 내 거 정 버렸다, 실수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으흐 따라와 바이킹 전사 다닙니다 자 나 가져가야 될 것 같아 야 잠깐만 기다려봐 위스키 가져와 위스키 필요해 위스키 진짜 쟤는 잘 된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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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는 얘기 아니었어 따라와 야 왜 이렇게 멍청하니 시간 없어 빨리 와 너 노란색이야 두 군데나 돌아야 되는데 아 사실 뭐 여기만 건너가면은 금방이긴 한데 여기가 문제지 다 죽이면서 가자 왜 먹니 이거를 도끼를 벽이 없는데 가져가야 되나 저거 아 근데 도끼로 가는게 낫겠지 그러죠 야 도끼 소리나네 등 뒤에서 잡으면서 오고 있구나 따라와 빨리 오 et 미스트 싸우지 말고 아 미친게임아 미스트 야 돛도 보도 못하는 애들도 있어 아 좀 깨버려 가자 무기가 없어 되는데 파이 건네주고 무기 뺏어야겠다 일단 일단 오긴 와 아직은 하나가 있으니까 갔다가 마지막 수단 되기 전에 도끼를 또 받아옵시다 왔다 왔다 셋다 왔다 야 너무 많다 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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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가까워 그냥 가면 돼 오기만 하면 돼 그렇지 이건 잡아야겠다 죽은데 건너뛰는데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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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했어요 빨리 와 아무도 안 잡혔지 야 너희 너무 잘 싸운다 야 대박이다 여기까지 오면은 그냥 도착했다고 오면 된다 솔직히 여기서 여기서 보스 나오지 않는다는 너 왔다 가자 거미다 거미다 된다 끼로 바꿔 아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어구치기 해버렸어 너희가 잡어 너희가 잡어 이제 뭐지 됐다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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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했냐? 한 놈 안 왔잖아 빨리 와 뭐해 이씨 가자 파일랑 바꾸자 아 너 주면 안 된대 얘 줘야 되는데 엔아 고맙다 도끼 도끼 세 개 도끼 두 개 다시 회수 괜찮은데 충분하겠지 무슨 퀘스트가 있는지 몰라도 빨리 와 그만 와 날짜버리고 아 미친놈들 아 뭐해 병신이야? 이거 왜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냐 그냥 개난 형식으로 한번 해놓지 그냥 까짓거 못 올라오잖아 멍청해서 얘네 빨리 와 다가서? 가자 야 세신화 구했다 대박이다 경험치 얼마 줄까? 거기 완료? 25레벨? 15만 경험치 대박 공격력 상승 2억 2억 생명을 지니까 야 나 다음 퀘스트 어디죠? 여기잖아 아직 안되는거죠? 세이브는 하고 오죠 도끼나 가지러 갑시다 갓 도끼 사냥용검이랑 도끼만 있으면 될 것 같애 아까 50분에서 끊었죠 30분이면서 40분이고 40분정도 하면 되네 16분정도 이제 이벤트 진행될 때 됐는데 너무 이벤트 천천히 나오는거 아냐 사냥용검이라도 뺏어두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열어봐 열어봐 쇠파이프는 너무 약하고 사냥용검을 뺏어두는 걸로 아 안녕하세요 없네? 쟨대는 타이밍도 있나? 나가서 그러면은 들려와야겠다 도끼 있으면 좋으니까 들려오도록 하죠 데미지가 상승했다는데 어떤 상승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쪼끔 상승해도 어차피 두대 나오면 의미 없지 않나 아 스카이린 봐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카메라 많네 체력 네칸 한.. 한줄에 여섯 honeymoon 도레벨이잖아? 이거 최종 4칸이어도 다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세네에요 캐릭터가 난이도 조절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처음이 더 어려웠던 것 같다 서커스벨 으 선방이었어 서커스벨 어우 화끈해 화끈해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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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서 저거 뭐야 저거 저거 기침해 다음됐어? 들어가 하나 둘 셋 헨젤과 그레텔 메타 됐다 이걸로 여섯 개 열여덟 개분 도끼 열여덟 개분 당허려 어이 내구도 가자 가면 되겠네요 이거 끝날 때까지 도끼가 모자라겠구나 끝날 때까지 도끼 열여덟 개로 부족하겠지 내구도 세배인데도 아 여기 아니다 반대쪽이네요 아 계속 올 때마다 헷갈려 너무 이거 티가 안나 누구십니까 권총도 하나 세이브 해놔야겠는데 적에 따라서 필요할지도 모르고 아 근데 곰봉밖에 없네 경찰들이 아 곰봉이고 없냐? 햄버템도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오렌지 주스를 두 개만 챙겨가야겠다 도끼 두 개를 버리고 아 총은 됐다 어 여긴 어디지? 아 선글라스야? 아이씨 아 비켜 도전 가야 되겠어 여기다 버리자 하나 하나 더 해야겠지? 어 도끼 4개면은 4,3,12,12개 문 총이 좀 필요가 없는데 아 그래 총은 있어야 되니까 아 여기 가죠 이제 진행되겠지? 아 지금 굉장히 밋밋해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오늘 킬 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계속 죽어나서 내가 계속 바빴는데 갑자기 다 없어요 이벤트가 밋해졌습니다 물론 이벤트는 많았지만 다 내가 주관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갓 도끼의 힘으로 다 돌파해야지 엄청 세다 25렙 되니까 이거 두 번 하고 그러면 레벨 50,100 막 찍겠는데? 여기까지 진행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되나? 수까지 갔는데? 뭐야 뭐야 뭔 소리야 아무 소리도 아니지? 풀템 플러스 아 이 정도 굉장히 밸런스 좋죠 지금 풀템이기도 하고 풀템 밖에 없네 뭐 없나 이제 또 이벤트? 찾아서 가야 되나? 근데 이미 얼마 안 남았어 캐스트가 그냥 진행시켜줘 캐스트 음식 많네 얘네 나한테 하나도 안주면서 비열한 놈 아니 내가 사람은 내가 다 구해온는데 왜 음식은 지들끼리 처먹는 거야 영화관 한번 갔다 올까? 아 갔다 오면은 이벤트 끝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없어 인사나 하자 여기 있는 사람 제가 많이 구해놨거든요 여기 3명 소피 아직도 질질 짜고 있네 혼자서 여기는 올 때마다 울고 있어 여기도 3명 6명 여기는? 와 여기 5명이나 있어? 11명 와 나 많이 구했네 여기도 많 여기도 여기도 5 뭐야 몇 명이야 여기 6명 있어? 17명? 와 진짜 많이 구했네 아 좋아 어 어 결정했대 뭐 결정했대 뭐 17명이나 어 뭐야 어 뭐야 야아 그정도로 위험해? 밖에 군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지? 이미 다 포장해놨겠지 밀봉해놨겠지 그정도로 위험해? 밖에 군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지? 다 뿌려놨겠지 공기중에 바보도 아니고 걔네가 일단은 샤바샤바하고 시작이 됐어요 가죠 가서 뭐 해결만 하면 끝날거 같은데 다음사건으로 이제 진행될거 같은데요 가죠 어 시간 별로 안주네? 하긴 뭐 시간을 줄 수가 없지 뭐 최후의 수단이라 그러고 자폭한다고 그러는데 가자 어딘지만 보죠 어딘지만 보조가 아니라 1층 1층 아이들의 궁전에 있어? 왜 가깝게 있냐? 빨리 죽고 싶은가 보지? 이거 깨면 26레벨이겠다 아 좋아요 레벨우가 아 레벨업하는 맛이 있네 아 이거 2도 기대되는데 2가 엄청 재밌다 그랬거든요 아직 1인데 유즈부스토널에 주차된 여러 트럭 안에 있을거에요 유즈부스토널 다섯 구역에 따로 있는 아 아 대대군볼? 하하 대대군볼이야? 아이 극혐이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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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지라우 으아 오렌 주스로 비타민C를 보충하면서 계속 싸워나가야되요 헬게임이잖아 아 근데 일로 가는걸로 돼있지? 여기로 가는거라며 왜? 일로 가면 되는거 아니야 일로? 앤드리스톤을 이걸로? 아 몰라 그냥 시킨데로 가자 아 파텔프로 따라가자 안되면 운명이지 뭐 나가기가 싫은게 저작근음원 때문에 음원을 꺼야되거든요 아 데드라이징2도 한번 돌려보고 저작근음원 나와나 확인해봐야되네 아 제게 극혐이네 여기서 꺼야되죠 범죄자를 죽일순 없나 체력도 많은데? 그냥 가서 때리면 죽지 않을까 차 때문에 그냥 접근 자체가 불가능할라나? 어 잠깐 차 없네? 이게 저작근음원이기 때문에 자 갑시다 차 없는거야 뭐야 야 오랜만에 나왔거든 밖에? 계속 길이 돌아갔기 때문에 저 시뻘간건 뭘까요? 저런것도 있어? 살벌 어 마크는 이쪽인데 저쪽이겠지 아마? 원더랜드? 아니 유지보수 터널공사쪽인가? 어 어 마크 왜이러냐 화살표 이거겠지 여기가서 어 내가 여기 터널이라고 나왔거든요 여기 갔을때? 전에? 내가 길을 잘못들어가지고 그때 돌파를 못했는데 여기 여기인거 같죠 아무래도? 여기도 노래가 아 비겨어 어 쟤 좀비 한마리가 손.. 자기 손 냄새를 맡네 여기 가자 트럭에 빵구를 뚫는 트럭을 운전 못한다는데 원래는 트럭 운전이 되죠 이건 트럭이 아닌데 운전되냐? 아 왜이렇게 빠르냐? 깜짝이야 깜짝이야 헤이 잠깐만 바리게이트 아야 어 이거 보스전 있나본데 어 좀비 하나도 없네 어 노래 박혔죠? 아닌가? 아닌가? 내가 가봐 소리 왜이래 소리 왜이래 개불안해 아 비켜 뭐 이거를 붙잡고 지랄이야 어 다시 설마 갔다 들어갔다 해야되나? 그거는 좀 오반데 트럭 없다며 이거 내가 그냥 다 죽이면서 가야돼? 일단 일로 가봐 맵을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 깰 수가 없을거 같은데? 아 절로 가는거야? 여긴 그럼 아무것도 없는거야? 뭐 다섯군데가서 해제해야된다며 왜이렇게 시끄럽냐 왜이렇게 시끄럽냐 왜이렇게 시끄럽냐 노래가 무슨 스포츠만 많은 느낌이야 등타삭 때리면서 나도 차타고 가고싶은데 한번에 나도 차타고 가고싶은데 한번에 아 팔 맞았어 아 그리고 체력이 다섯개가 있네 저걸 먼저 하고 돌아가야되나? 저걸 먼저 하고 돌아가야되나? 이사벨라가 나오니까 금발여자가 그냥 말을 안하는 상태가 돼버렸죠 다쳐버려서 비타이어 시켜버렸지 그냥 너무 잔혹한데? 나름 홍일점 아니었어? 아 너무 멀다 쭉 가서 꺾으면 되네 그냥 쭉 가서 소녀같은 소리 하지마 지금 바빠 죽겠어 아이고 받지 말자 너무 힘들다 여기는 아 지금 폭탄 터지게 생겼는데 절망에 빠지긴 뭐 절망에 빠져 폭탄이 절망이야 어차피 터지게 죽는건 똑같은데 뭐 메인이 메인이 먼저지 이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캐스트 약간 스텔 자체가 지금 여기 얼마가 들어온거야 사람이 아 너무 심한거 아니냐 이거는? 잠깐만 잠깐만 뭐 뭐 길보다 좀비가 더 많은 것 같다 바닥보다 와아 아이템 잘 맞추기 잘했다 이거 대충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대충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대충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쓰럭이다 쓰럭 쓰럭 너 어디야 여기라고? 여기라고? 4개 남았어? 타이언 펑크라도 못쓰고 아 아 이 지하에 4개가 있다는거 아니야? 남은 4개가 다 와아 저기있네? 아 너무 헬인데? 타이어 펑크 나는 디자인 되있는 것 봐 뭐 보물찾기야? 뭐 절로 가야돼 그냥 바로 아 너무 많은데 여기 허어억 벌써 50분대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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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타냐 이거? 하긴 타는 판정이 있으면 안되지 얘는 무시하고 가야되다는거 아니야? 하긴 저기서 칼리토를 때리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되지 그런거야 한정적으로 저 트럭을 없다 오? 오? 들어가래 딜? 덤벼 아 꺼지세요 아이씨 도망간다 야 저기 닿는단 말야? 갓도끼 온다 옆으로 살짝 피하면 되죠? 아이씨 망했다 졌다 불빛을 보고 움직여야돼 범위가 야아 이게 닿는다고? 어? 아 무슨 음식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 내가 잠깐 미친.. 아 미친놈 아냐? 아 이거 너무 내가 이거 판정이 들어간지 안들어간지 몰라서 고행을 좀 했네 이거는 이건 혐인걸? 하핳 이거는 다음에 하죠? 이거는 알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 같다 다음에 이어서 가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뿅! 저녁이 봬요 저녁이구나 다음에 봬요